안녕하세요. 용마장군의 가훈신녀입니다. 오늘은요. 2020년에 말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봐드릴게요. 19세 이모생분들. 짜잔. 대학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곤두서 있는 분들이 이모생분들이에요. 근데 이모생분들이 이때까지 쭉 보다 보면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걸려 있었어. 그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고3인데 학교도 제대로 못했죠. 공부에 흠임이 다 끊겼어. 그다 보니까 내 운에서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징적인 게 하나 에라 모르겠다. 운에 맡겨보자.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이모생 말띠분들은요. 운이 좋다 그래. 합격 운이라든지 시험 운 이런 것들에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수능 보시는 분들 힘내시고 자기가 목표하시는 것만큼 잘 갈 수 있게 본인들도 열심히 좀 공부하셔야 돼. 올해 12월 달에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이모생의 자녀를 두신 엄마분들은요. 이렇게 저희 법당 같은 데다가 초발원도 좀 하시고 그래서 자녀분들 마음 잡을 수 있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올해는 진짜 운이야. 이건 정말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할 만큼의 성적을 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뭐 내 아이의 운에 맡기는 수밖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끝까지 공부들 놓치지 말고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31세 경호생 분들입니다. 경호생 분들 이동수, 변동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자리자중이 아직까지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들썩들썩들썩 변화를 하려면 원래 그런 거거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결혼, 새로운 연인으로 인한 금전이 나가는 수가 많이 보여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있는 금전이 아니라 나가는 금전 수가 많이 보여져요. 이동이 들어와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 자리가 조금씩은 자리가 채워진다. 자리자중은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자 하는 거, 목적을 이루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지진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43세 무호생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적인 부분은 약간 대장애 기질이 있어요. 내가 1등 우두머리에 서서 내가 지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언가의 사업을 하든 내 장사를 하든 안 그러면 직장에서 무슨 내가 무슨 업무를 맡든 내 자리를 크게 벌리려고 하는 그런 수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올해. 그래서 하반기로 상반기에도 그런 수전이 있었긴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말들이 더 열심히 달려. 그 다음 그러니까 금전의 움직임, 출입, 출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수전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분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식하는 분들은 조금의 이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제 얘기를 듣고 내가 주식에 운이 많으니까 이거 선으로 좀 얼만큼 빡 넣어볼까? 그거는 안 돼요. 절대적인 무리적인 선투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늘 가지고 있는 사주라 그래요. 그 대신 재물은 가지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분들은 돈이 안 돼요. 내 몸이 바쁘게 움직여야 돈이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또 하나는 이혼을 하셨거나 헤어지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올해가 그래서 재혼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연이 좀 바뀌어지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끝까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니까 이혼을 끝까지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 55세 병호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수가 바빠져요. 조금 작년 수전에서 상반기까지 만약에 조금 내가 활동하는데 좀 억제가 걸리고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하면 하반기로 움직일수록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여자분들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여자의 사주가 아닌 남자의 사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고 내가 내 사업을 해야 돼서 집안으로 있어서 남자가 있어도 내가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올해는 소리나게 조금 바쁠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갔을 때 바쁠 수는 있지만 큰 금전의 이득은 없다. 나눠주고 빼고 뭐 빼고 뭐 더 떼고 더 떼고 하면은 내가 가져가는 건 크게 없지만 그래도 내년 수에 들어가면 금전이 들어오는 수전이 들어와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는 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셔서 내 활동 역량을 조금 넓히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67세 가보생 분들이에요. 이동수도 들어있고 문서의 계획도 있고 그런 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는 상반기도 그렇겠지만 하반기 쪽으로 들어오셨던 약국 건물을 짓는다든지 내 집을 짓는다든지 내가 토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뭔가의 이렇게 대들보라고 그러지 뭔가의 상가, 집, 건물 이런 것들을 뜯었다 부셨다 뜯었다 세웠다 하는 것들이 보였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운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생각하는 만큼의 큰 이득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선 너무 큰 많은 빚을 안 지고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셔라. 무엇을 문서를 잡든 이동을 하든 집을 만든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계획을 조금 잘 짜서 손해보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 말띠분들 앞으로 좋아지는 형국이에요. 바쁘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보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잘 이룰 수 있게 같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